나폴레옹의 명언.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로 결정한 과거 사건의 버전이다. 일을 잘하고 싶다면 스스로 하라.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능력은 기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정부의 기술은 나를 진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단 두 가지 힘, 검과 정신이 있다. 군인의 첫 번째 동목은 피로를 견디는 것이고 용기는 두 번째 동목일 뿐이다. 숭고한 것에서 우스꽝스러운 것까지 단 한 걸음밖에 없다. 가장 참된 지혜는 단호한 결심이다. 인간은 두려움과 이기심이라는 두 가지 지뢰대로 움직인다. 영원하지 않으면 위대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장은 끊임없는 혼돈의 현장입니다. 자신과 적 모두 그 혼돈을 통제하는 자가 승자다. 종교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전쟁에서 도덕적 힘은 네 부분 중 세 부분만큼 물리적 힘이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어이다. 우연 같은 건 없다. 잘못 명명된 운명이다.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되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들어가라.